전국에서 이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서울, 대전, 전북, 경남, 부산, 광주까지 지역의사회가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은 특혜 이송이다라고 전국에 지역의사회들이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부산 혹은 경남 사원이 아니라 광주, 전북에서도 의사회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헬기 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진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정책매 최고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의사결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어떤 수준을 낮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더 아픈 부분은 외상센터의 현실을 너무 정치권이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외상센터는 서울대에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대 병원도 지역의료 세계에 잘하는 사람을 사실은 불러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외상센터도 부산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거든. 왜냐하면 서울대 의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힘들고 돈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의 의료 체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지역의 외상센터 전문가들이 사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이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민주당에서 모르고 있다, 현실, 현장을. 그런 것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인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역 현장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뭐라 하냐면 정책을 위반하는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이 모르고 있다. 그것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디펜스 하는 분들이 당신의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변인들이 논평한다는 건 저는 정말 딱 하는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어떤 개인적인 적합적인 판단이 얼마나 비정책적이고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무시했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전북 의사회에서도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라는 강한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관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전국 지역의 의사회에서 공통의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혈액도 함께 부산대학에서 병원에서 준비한 혈액도 헬기 타고 같이 이송을 하는 등의 모습이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보기에 오히려 사실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랄까요? 아니면 유감 표명이랄까요? 이런 입장이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건 있어야죠. 저는 이 사건을, 이 사건이 워낙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 테러라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정치 테러라는 이 사건의 본질도 있고 또 이 특혜가 있느냐라는 공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역 의사회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걸 비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지역 의료 살리자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면서 왜 지역 의료가 혹시나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국민들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 실수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경청래 최고위원이 뭐 잘하는 곳,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건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서도 대응할 건 강하게 대응하면서 또 본질은 또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하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의 본질은 정치 테러 아니냐, 어떻게 정치, 제1야당의 대표가 목을 찔렸는데 그런 다른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국의 의사들이 저 정도로 발언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저런 지방의료 현실에 대한 지적, 영리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우리도 대응을 하고 유감 표명하면서 다방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의 역량이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대응, 이런 좀 전폭적인,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당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이 지역의료 관련해서 한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다 보면 의료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믿습니다.